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스파이예요. 다음 거를 벌써 정해요. 제가 이제 동행이 있는 건데 혹시 멤버분들이 속였을 때 할 수 없겠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멤버들 다시 리뷰를 얘기할 때 리뷰하고 큰 틀은 리뷰고 바람잡이 한 분과 살짝 이제 그럼 제가 바람을 잡아주는 장비 하나 쓰러뜨리기 예를 들어 정원 씨 몸집 배 앞에서 실려가 거기까지 하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날 아침부터 좀 빌드업 해놔야겠다. 배 아프다고 그냥. 그래서 내가 괜찮냐고 단톡방에 물어보고 괜찮은데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원래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정원이는. 선생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두께. 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들킬 정도로 특이한 경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와 맏형의 NIP 깜짝 싫은카메라 앤 라이킹이에요. 죄송합니다. 앤 라이킹. 구제. 정원아 영수 씨. 무슨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운수 좋은 말이에요. 정원 씨. 정원 씨가 계속. 그러니까 빌드업을 계속 하고. 네네네. 떨어뜨리고 실수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다가 배 아파서. 오케이. 첫 번째. 개구리 떨어뜨리고. 아니요 아니요. 아 그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만 하시는. 네. 그래서 상대방들의 반응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하나가 있는데 정원 씨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개구리. 개구리인 걸 모르는 채로. 이거 못 맞춰서 만져볼 수 있게 해줄 거 같아요. 그러면 불러서 이제 떨어뜨려줘요. 아 여기. 물통이 이렇게 됐어요. 아 이래서. 이거 안 돼. 그러니까 희승 씨가 만약에 그러면은. 희승 씨가 이거 뭔지 모르는데. 설명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을 맞춰.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되는데. 갑자기 놀란 척 떨어뜨려서. 아 철가방을 이렇게 해봐요. 네. 네. 네 그래서. 꼴찌 한 거예요. 그래서 꼴찌 한 거예요. 그게 1등이에요. 두 번째는 음료를 쓰는 걸 주고. 아 그냥 보상차요. 갈근탕. 그래서 그때 쥬스 뱉었잖아요. 바삭바삭하다가. 오렌지 쥬스. 썰어트른데요. 쥬스를 이렇게. 망한 거예요. 아 그거예요. 아 갈뱅탕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음료인 줄 알았는데 갈뱅탕인 줄 알아서 망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근탕인 줄 알았는데 음료 쓰려고. 맞아. 갈근탕. 그러니까 그냥 다 안 좋은 거 걸리는 날인 거죠. 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네. 지금 잡은 통이야. 잘 먹었잖아요. 좋아. 그거 끝날 때. 잠시 대기실 들어가라고 할 거거든요. 세팅을 바꿀 거라고. 끝날 때 이제 마이크 하죠.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오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할게. 어? 이렇게 할게. 네. 그때 희성 씨가 다른 멤버들이 아직 집중을 안 하고 있어서 못 꺾거나 이러면. 정답.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건 없네요. 네. 그래서 대기실 들어가서. 그걸 대기실에서 그런 내용을 찍으려고 이제 이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희어진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배가 아프신 거예요. 막 중저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희생님이 출동해서. 제가 희생님이 뭐 이렇게 하면 희생님이 출동해서 이제 구축해지다 막. 알겠습니다. 아 이런 게 그런 거인 줄 모르는데. 희경사 나온 것 같아. 목숨을 showers snakes. 네. 이해도 ситуación 한참. 정훈 씨가 Simon громко 애프니까 했던 자к. 보고 진짜 안뜨이에요? 행연 during occasional time. fiscal kar keenij write. 그래서 그녀 이전이 다이좋源 한참을 일 uhh. 탱 saf으로动. actual? 그리고 희생 씨가 정원 씨 연극을 한 번 해 주면 되고 그러면 정원 씨가 숨어 있다가 할 수 있겠죠? 정원이 정관, 정관인데 무슨 분들이 정원이랑 정관을 해서 실패 어, 너무 못 할 것 같으면 선을 우리 세수기 정해가지고 그냥 이거 너무 부담됐네요 촬영 한화가 저 때문에 못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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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정원 씨, 어떻게 해도 저희는 아무렇지 않은데 괜찮겠는데 저는 할 게 없는데 아니 그러면 그 갈든탕 먹고 그 백 드시는 것이 있나요? 아 아 그냥 같이 쓰러지는 거 어때요? 같이 쓰러지면? 저는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이 물건을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하는 본인은 이 물건이 뭔지 모르고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요? 바로 해요? 바로 준비 많이 안 하셨죠? 빨리 한 번 원래 펑부터 이런 거 입고 막 하는데 펑도 없다 제이 형한테 필요한 아 아 눈에 보기로 하겠다 아 힘들어 너무 안정적 눈물나봐 응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에요 형 지금 서로 말해버리는 건데 한 번 더 못해버리는 거예요 나 길에 붙는 거 같은데 형 한 번 만져볼까요? 아 공항을 말해버렸다 아 나 모자인 줄 알았는데 1점이요 이게 경쟁이구나 무조건 저 1점 줄게요 이제 3점 줄게요 3점 줄게요 3점 줄게요 우와 와 잠깐만 근데 마지막에 이거 왔는데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저거 너 움직여 아니 근데 아까 움직여요? 아니 근데 있잖아 아까 대기실에서도 총성이가 개구리라고 했는데 뭐야? 아 아 아 시작해요 자 이거 빼주세요 다른 거 저 그냥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 무호 형 개구리 아 자 이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다른 거 있나요? 방이 다른 거 없어요 잠이 안 깼다 아 정옥이 뒤돌고 다른 것도 없는데 현장 조달 아니 직속으로 그냥 아 아무것도 없는데 현장 조달 해요? 그냥 해요? 다른 걸로 해야지 뭐 해야지 다른 걸로 해요? 네 다른 걸로 해야지 진짜 해요?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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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iov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진짜 그렇다 저는 이거 샤워할 때 자주 써요 와 샤워할 때 저걸 샤워할성 어 오케이 이걸로만 안 하죠 근데 약간 트리트먼트처럼 부가제품으로 이게 머릿결에 진짜 wert거든요 학교에서 자주 쓰는 거 같아요 사실 이건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약간 불안할 때 불안할 때 아 불안할 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딱은 손이 나긴 해 어 그래요? 어? 어? 이걸로 이제 서류 아 이렇게 포개 때 아 클립본? 네 리딩할 때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만져? 만지면 알겠다 밑에 밑에 인공 눈물이 저 1점이요 저도 1점이요 1점이요 안 돼 이거 줘야 돼? 2개 아 5점 줬는데 2개 2개요 아 개구리였으면 진짜 재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비 자 점수 아니 희대가 왜 이렇게 눈치셔요 죄송합니다 희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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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다린맛 안에서 하는 음식을 했고 어? 그걸 들키면 안 돼요 오오 떡볶이 케찹빵? 아이스티다 보여줄게요 저 주세요 약간 학교에서 이랬는데 제가 안될게요 삼각김빵 이렇게 몰려먹어 교과서 이렇게 세워먹어 음식 2명 디저트 2명 음료 3개를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나 꼴찌야 빵으로 빵으로 아쓰 아아 저도 선빵 아아아아 나이스 저는 음료예요 음료 저는 음식 하겠습니다 저는 알리올리오 봤어요 저 선택지가 없군요 형 표정으로 잘 해줘야 돼요? 맛있는 거다 희승이 형 지금 입꼬리 올라간다 희승이 형 표정으로 한번 첫 반응을 보여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어? 어? 일단 맛없는 건 오케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먹어요? 아 진짜 한잔 너무 좋아 먹어요? 아 지금 선우 형 너무 좋은데? 얜 조심히 입에 묻으면 찍힌다 입에 묻으면 그러면 소스가 있는 거네 어 그런 건가 봐 진짜 맛있어 저걸 좋아한다고요? 으응 민초인가? 민트 초코 치킨 막 이런 거 맛있대요 정답! 민트 초코 치킨 와 근데 선우 진짜 행복해 보인다 민트 초코 치킨 먹어요? 먹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뭐야? 민트 초코 치킨 민트 초코 치킨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소스가 있는 거 아 그런 건가 봐 천 원 천 원 천 원 아 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지? 어 뭐 아 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 하게 돼 한 입씩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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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진짜 먹는 척한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진짜 먹는 척한다 떡볶이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호나야, 맛있어? 진짜 기분 좋아 보여 뭐지? 어, 보인다, 진짜 보인다 이거 진짜 맞춰요? 일단 맛없는 거 어떻게 해?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떡볶이예요? 대체는 아니에요 희승이 형, 진짜 거짓말하는 논이다 희승이 형, 넘기는 너무 못한다, 희승이 형 낚였다 낚였어 낚였다, 낚였다 맛있는 거다, 이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건가 봐 떡 잠깐만, 일단 많이 씹는 거 보니까 떡 떡 떡 떡 떡 떡 떡이다 인절미다, 인절미 떡볶이 인절미? 떡볶이다 입안에 살짝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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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색, 빨간색 거의 형, 거기서 한 번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모를 거 같아 아니, 서로한테 하하 해주면 안 돼요? 왜? 왜? 저런 서로 아는 거잖아 형, 거기서 한 번 하하 해주면 이거만 알려줄게요 매워요? 나 근데 다 할 거 같은데 응 떡, 떡 있는 거 음 아니, 모를 거 같아 이게 떡이 있긴 해 떡이 있네, 그러니까 떡볶이 맛있어 형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좋아하죠 선우 형은요? 나도 좋아 어, 우리 자주 먹 그럼 떡볶이네 난 자주 먹진 않아 근데 있으면 맛있게 먹지 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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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저트 주세요 디저트, 무슨 디저트 아, 근데 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큰데? 저는 카스테라였으면 좋겠다 소보루빵 커피밥 먹고 싶어요 아, 무조건 마음먹었을 빵이다 근데 내가 벌써 이거 절대 몰라 이거 나도 이름이 가물가물해 아, 너무 큰데? 커? 크다고? 트리색 오자마자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다 오자마자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아, 이거 거는 거구나? 젤리다, 젤리 젤리네 크게 한 입 배가 물어주세요 크게 한 입 크게 한 입 크게, 그 입 안 가득 차게 한 번 먹어주세요 크게 한 입 Alpha 두 입 네 네 점점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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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투하하게 먹었는데 이제 카메라를 이거 내보내 주세요 다 쓰실게요 아, 잠시만 오, 깜짝이야 아,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다 아 이게 작은 거구나? 그렇게 크진 않다. 마카롱, 크루플, 크루플 도넛. 여기 온가요? 디저트류가 분명? 저 디저트 할래요. 제발 디저트. 빵으로. 저도 선빵. 아~! 알겠습니다. 빵 먹고 싶어. 말하고 싶어. 내가 벌써 이거 절대 몰라. 쟤 우리가 절대 모를 것 같은 빵이야? 뭐해? 식감이 어떻게 해, 식감? 바삭해,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하네. 떡이구나. 겉파. 손. 쫀. 겉에는 빵이고 안에만 떡인 거. 참깨빵. 찰깨빵. 케찰빵? 까눌레. 그 겉에는 빵이고 안에만 떡인 거. 까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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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눌레가 뭐예요? 까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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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눌레요? 저 주세요. 찐이다. 뭐야, 봐봐. 까눌레가 뭐예요? 이거 맛있어. 저번에 나. 먹고 싶어서 무조건 맛있는다는 마인드. 다 먹을게요. 음. 아니, 얘가 뭐예요? 어?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아, 우리가 보면 안 돼. 아, 얘네가 보면 안 돼. 저 형 봐도 돼요. 뭐야, 이게? 뭐야? 맛있게 했는데? 뭐야, 이게? 아, 이쁘다. 뭐야?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때 주스 뱉었잖아요. 빠져버리기 하더라고요. 아. 쓰러트릴게요. 칫솔리비. 아, 제가 못 먹어요. 아, 제가 뭐예요? 아, 배 아파요. 아, 제가 못 먹어요. 아, 제가 뭐예요? 아, 배 아파요. 음. 맛있지?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맛있는데요? 맛없다, 맛없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카페라테. 맛없다, 맛없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없다, 맛없다. 아, 근데 저 너무 맛없다. 이거 뭐예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티 종류예요, 티 종류? 식용유야? 티. 식용유, 식용유. 휘발유. 병유. 이거는 잘 어울린다. 맛있는데? 먹으면 하지 않아요? 무려야 이게. 아니, 형. 먹어봐요. 먹어봐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먹어보라고? 왜 먹어봐? 아, 먹은 어차피 모를걸요? 아, 알 것 같은데? 아, 맛없어. 아, 맛없어. 모를걸요? 난 아시죠. 뭔 맛이. 그렇게 맛없지 않은데? 난 아시죠. 뭔 맛이. 제이 형은 궁금하다. 어? 아, 너무 싫은데. 아, 잠깐만. 나 이거 알 것 같아. 아, 잠깐만. 나 이거 알 것 같아. 아, 뭐였다. 아, 뭐였더라. 진짜. 다방에 있는 거잖아요. 다방에 있는 거잖아요. 다방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맞지 않아요. 아니래요. 제이 씨. 다방이 뭐예요? 카페. 아, 백 다방. 아, 잠깐만. 카페 옛날 맛. 아, 맞지 않아요? 다방, 다방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옛날 다방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백 다방. 아, 잠깐만. 이거 먹어봤는데? 칙즙이라는데요. 칙, 칙. 칙즙. 아, 근데 너무 맛없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우리는 CF 안 찍으면 되겠다. 퍼펙크, 예. 오, 재미없다. 근데 맛없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훨씬 더 맛없어야지 재미있는데. 동동차 있잖아. 고3차였지, 고3차. 그, 그런 줄 알았어요. 그, 가방 가면 위에는 찻 올려주는데. 야, 백고 몇 도가. 그, 생각보다 막. 건강이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데. 나 홍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속이 또 안 좋아지긴 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 몰랐는데? 괜찮아? 맞다 하자. 네. 괜찮아? 맞다 하자. 나 조금만 아파요, 네. 그냥 홍삼인 줄 알았는데. 그, 가방 가면 위에 차지 올려주는 거 나는. 네. 맞았어.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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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에요? 오늘 진짜 유잼 컨텐츠. 대유잼 짝 짝 짝 짝. 배너클락 대유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맞아요. 재밌었어. 이거 다 치우고 이제 클로징 멘트만 남았거든요? 진짜로요? 진짜로. 쓸 게 있어요? 이건 언제 떠올세요? 두 번째 촬영 끝나고, 저희가 세팅 바꾸고 갈게요 하면서, 대기실에서 들어가라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크 포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있어? 아. 아 요즘 달거리 위에 그래서 여러분 대기실을 잠깐 들어가고 싶다가 그래서 여러분 대기실을 잠깐 들어가고 싶다가 네 진짜 이거 끝이에요? 내가 봤을 때 뭐 남았다 잠깐님 전 재밌었어요 저거 재밌었어요 내가 봤을 때 뭐 남았다 이거 저요? 왜 정원이면 뭐 알려줘요 이게 뭐 속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왜왜왜 안에서 하는 거 아니였어요? 마이크 안에서 하는 거 아니였어요? 안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고 나서 지금 대기실 들어갈게요 할 때 대기실에서 하는 줄 알았죠 아 배 아파 그거 잘못 먹은 거 같은데 깨졌어요 음 음 깨졌어요 어? 어? 오 마이 갓 좀 신경 써야죠 내가 정원이 또 마이크 하나 날려먹었어 저번에 체크가 하나 날려먹었는데 와 또 이거 아 근데 이거 못 거친 끊겼는데? 감독님 이런 거 잘 해야 돼 화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니? 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가격이 떨어졌어 그냥 떨어졌어? 네 땡다 아 좀 굳힐 수 있나요? 사과할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잡아 50초 네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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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죠 그럴 거 같은데 얼마나지? 모르겠다 그럼 네 아 네 하막의 오케이 가시죠 흐흑, 흐흑 아 좁아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이런 군대 좀 아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저는 솔직히 초반에... 아 왜요 왜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일단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진짜 개유잼 저 개인적으로 제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맞아요 제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제이 얼굴이 진짜 재밌었어요 제이 생긴 것부터 재밌어서 고마워요 자 여러분 준비시죠? 자 고백하는 순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시작 어? 네? 어? 네? 자 원래는요 뭐야? 오늘... 네 어? 아 제발 아 뭐예요? 아 제발 우리 학생이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쉬는 시간 쿠퍼주 또... 오오 아 그거 있어요? 뭐요? 어? 뭐예요? 아니요 오, 핑리 안녕하세요 뭐죠? 나 혹시 모를 사항을 데뷔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오, 핑리 안녕하세요 오, 핑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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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FM에도 같이 했던 사연 저희 등산도 같이 했는데 NIFM에 해야 하나 주셨나요 저희 같이 등산하고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하체 그 호명산 그 전설, 지옥의 호명산 여러분 뭔가 몇 번 되셨는데? 자, 원래는요 왜요? 희승이 형과 제가 한 팀을 이루어 깜짝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 네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배를 잡고 쓰러져야 돼요 자꾸 여기서 쓰러지고 이제 나가서 카메라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근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러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개구리 그것도 짱 거고요 개구리 말하게 된 거 짱 거고요 아 퀸이 이렇게 수습하실라 하네 실수한 거 아 그렇네 심지어 개구리도 이제 정원이가 원래 이게 떨어터 있는 건데 약간 앞에서 너무 안전하게 자라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책상이 너무 스테이블했어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마이크 따라서 차렸잖아요 어? 네 그것도 갖자고요 설마! 이제 거기부터 빌드업을 하려 했는데 근데 거기서 마이크 떨어트린 거를 재이 형밖에 못 봤어요 나도 봤어 약간 반응을 재이 형밖에 안 하셨어요 제가 또 아 이거는 내가 배 잡고 쓰러지고 어차피 반응이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원한테 뭐라 안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 그냥 인연이 있어 정원아 마이크 하면 안 될지 아 나 왜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미 한 번 마이크를 끄셨어 그냥 안 될 거 알고 있었어 제가 정원이한테 뭐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무너서 이렇게 약간 심각한 분위기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한 번 보고 폰을 봐요 그냥 어 근데 저 마이크를 누르고 진짜 희질 약간 진짜인 줄 알았네 아니 온갖 어그로를 다 풀어봤는데 아무도 관심이 안 나요 근데 원래 저희가 저희끼리 관심이 아예 없어요 좀 이래요 원래 저희가 무뚝뚝합니다 아이 원래는 다 그래요 거의 다 티예요 맞아 근데 저희 안 통해요 네 연결 되게 잘한다 너무 연결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지 몰랐어요 깜짝 카메라 저만 이제 가뿐 싸대요 끝났는데 자 엔 아이폰의 깜짝 카메라 하지는 없습니다 아우 하지는 없죠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실패하고 끝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실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앞에 했던 그게 메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메인이 원래 깜짝이 실패하면 그게 메인으로 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해치품 해치품 아 근데 이거 계획이 에어백만 해요 와 열심히 했는데 저번 촬영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 2주 전에 들었어요 재밌겠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신박 오케이 사진 찍을게요 오케이 서류 네 어 괜찮아 딱히 그건 안 했어 그냥 난 이 콘텐츠가 재밌는 콘텐츠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설렁도 진짜 놀랐어요 그치? 아 진짜 나 알 수가 없어 나 리얼 자연스러웠지 어 진짜 근데 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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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똑같았어요 솔직히 예상했던 결과예요 아까 아 근데 쓰러졌으면 뭔가 얘기 쓰러졌어 아니 제가 자연스럽게 못 쓰러졌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못 쓰러졌어 이제 마지막 카드 세일에서 배송이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정을 진짜 여기 다시 아 정을 진짜 여기 아 정을 진짜 여기 저는 여기 아 정을 진짜 여기 아 정을 진짜 여기 최악 그 상성이 너무... 마피아라 다들 착해서 그래요. 왜냐면 희승이 형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뭘 껴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좀 그이 서로... 정하지 않지만 안무적인 그런 눈치가 있어요. 서로 절대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오늘 나한테는 아니다. 네 엔진 여러분! 오늘 엔진 투어 가이드를 맡은 T.C.1이라고 합니다. T.C.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또 차량을 준비해놨거든요. 가자, 정생아! Let's go! 어디 이탈리아 그런 데도 가도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탈리아... 엔진 투어! 엔투어! 엔진...